1. 단어, 발음, 의미, 그리고 암기포인트 안녕하세요 암기포인트 0단어 고교규본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섹션 12 테마, 동작 넘버 1, 탑, 탑 TAP, TAP 가볍게 두드리다, 가볍게 두드리기 수도꼭지, 꼭지 미국형 Fawcet, F-A-U-C-E-T 가볍게 두드리다, 가볍게 두드리기 수도꼭지, 꼭지 암기포인트 여러분 탑 댄스 아시죠? T-A-P-D-A-N-C-E 발로 바닥을 두드리는 댄스죠? 그림에 나가고 있습니다 멋지군요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이 두드릴 때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구두에 구두 밑창에 딱딱한 것을 대고 바닥을 두드리면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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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겠죠? 바로 그 소리로 박자를 맞추면서 춤을 추는 것이 탑 댄스죠? 바로 그 탑 댄스를 이용해서 탑 외우세요 넘버 2 스크래치 스크래치 S-C-R-A-T-C-H S-C-R-A-T-C-H 긁다 긁어서 없애다 긁히게 하다 긁힘, 긁힌 자국 긁다 긁어서 없애다 긁히게 하다 긁힘, 긁힌 자국 암기 포인트 스크래치 이렇게 말을 할 때 스크르, 스크르 뭔가 긁는 소리 같아요 우리도 긁다 라고 말을 할 때 기역, 리얼 들어가죠? 영어에서는 스 기역, 리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스크래치 그리고 요즘 자동차 남의 자동차에 스크래치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기스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스크래치 맞죠? 남의 차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비교 스크래프 S-C-R-A-P-E 문지르다 넘버 3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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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르다 비비다 문지르다 비비다 암기 포인트 L-E-U-P 파다 잡아뜯다 루프 루프 뭔가 파는 듯한 잡아뜯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까? 같은 뿌리를 갖는 러브 러프 러우 거친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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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탈하다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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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지 깔개 암기 포인트 하나 더 강탈하는 건 물건을 뺏으려고 사람을 심하게 문지르는 것 입니까?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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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을ots 러브 I love you. 아니, 왜? 사랑하는 여자를 문지르고 있습니까? I love you. I love you. 제대로 발음하셔야죠. 어? 문지르고 있었다고요? 아니, 그럼 제가 잘못이네요. 어쨌든, love, 문지르다, love, 사랑하다 구분하세요. Rubber, L-U-B-B-E-R, 고무, 주우개, 동의어, Eraser, E-R-A-S-E-R 넘버 4, scrape, scrape, S-E-R-A-P-E, S-E-R-A-P-E 문지르다, 긁어내다, 스치다, 어렵게 얻다 문지르다, 긁어내다, 스치다, 어렵게 얻다 Sky scraper S-K-Y-S-E-R-A-P-E-R 초고층 빌딩 아시죠? 하늘을 긁고 하늘을 문지르는 것 같은 그런 것이다 자, 그림에 보세요. 정말 저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긁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오는 암기 포인트 S-E-R, scrape 이번 단어 scratch에서 극다 의원 나왔죠? 맞습니다. 같은 느낌에서 의성어 극다 문지르다 그래서 scrape, 비교 scrape, S-E-R-A-P, 조각 신문기사, 잡지 등에서 필요한 것을 스크랩 한다 그러죠? 거기서 잘라서 조각조각 만들어 본인이 필요한 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스크랩 한다고 하죠? 넘버 5, flip flip F-L-I-P F-L-I-P 뒤집다 손가락으로 튀기다 전원을 켜다 발끈하다 뒤집다 손가락으로 튀기다 전원을 켜다 발끈하다 암기 포인트 단어를 보세요 철자를 가지고 한번 또 장난쳐 봅시다 flip flip F 빼면 L-I-P lip 입술만 남는군요 L-I-P lip 입술 그런데 발음을 flip flip 해보세요 거기 lip 입술을 다 써서 하는 발음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flip lip flip lip 비교 flap F-L-A-P 퍼덕퍼덕하는 느낌입니다 뭔가 날개짓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날개짓 하다 넘버 6 포크 포크 P-O-K-E P-O-K-E 손가락 등으로 찌르다 찌름 쑥 내밀다 손가락 등으로 찌르다 찌름 쑥 내밀다 암기 포인트 포크 포커에서 카드를 내밀다 P-O-K-E R 포커에서 카드를 내밀다 포크 P-O-K-E 하다 잠깐 포커 P-O-K-E 우리 카드 놀이에서 포크 아시죠 뭔가 자기 폐를 자기 카드를 내미는 그런 느낌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부지깽이 포크 F-O-R-K 식탁의 포크 쇠스랑 자 그림 보세요 서양식 요리에서 식사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도구죠 넘버 7 F-O-L-D 펼치다 이야기 등을 펼쳐놓다 펼쳐지다 펼치다 이야기 등을 펼쳐놓다 펼쳐지다 암기 포인트 어원입니다 U-N-NOT F-O-L-D 접다 접다의 반대 펼치다죠 잠깐 여러분 컴퓨터 저장할 때 파일 이 파일을 모아서 한 군데로 묶어두는 폴더를 아시죠 F-O-L-D-E-L 바로 이 폴더 이 폴드가 이 폴드 접다에서 왔어요 원래 서류를 철할 때 쓰던 표현이 컴퓨터 용어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넘버 8 렌치 렌치 W-L-E-N-C-H W-L-E-N-C-H 획 잡아당기다 비틀다 심적 고통을 주다 스패너 영국식 스패널 S-P-A-N-N-E-R 획 잡아당기다 비틀다 심적 고통을 주다 스패너 암기 포인트 가정에서 가정에서 공구로 많이 쓰는 렌치입니다 바로 주로 뭔가를 집어서 돌리는 도구죠 그 렌치에요 그걸 어떤 사람은 또 스패너라고 해요 미국식을 쓰느냐 영국식을 쓰느냐 의 차이죠 암기 포인트 하나 더 여러분 잘 아시는 레슬링 W-L-E-S-T-L-I-N-G 바로 그 레슬링 혹자는 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짜고 하면 어떠냐 재밌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건 프로 레슬링이고 여러분 아마추어 레슬링 우리가 과거에 메달을 많이 땄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통메달을 많이 땄던 바로 그 레슬링 종목이죠 그건 절대 쇼가 아닙니다 선수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레슬링 매트 위에서 이루어져서 그 대가로 메달을 받았던 것이죠 넘버 9 Vibrate V-I-B-R-A-T-E V-I-B-R-A-T-E 진동하다 흔들리다 진동하다 흔들리다 암기 포인트 암기 포인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풍경이군요 부러워요 한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데 크 목의 떨림이 너무 좋아요 옆에 친구가 부러워서 하는 말 야 너 참 바이브레이션 좋다 그때 말하는 바이브레이션 그 바이브레이션이 Vibration 진동 떨림 V-I-B-R-A-T-I-O-N 바로 이 Vibrate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진동의 개념이 Vibrate 뭔가 V-I-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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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률이 일다 전률 암기 포인트 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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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떠는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바로 그 떠는 느낌 트램 트램 바로 그 전률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라는 뜻이 왔지요 No.11 Dangle Dangle D-A-N-G-L-E D-A-N-G-L-E 매달려 있다 흔들거리다 들고 흔들다 매달려 있다 흔들거리다 들고 흔들다 암기 포인트 위에 뭔가가 매달려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대롱 대롱 흔들린다 이렇게 말하죠 백인들은 Dangle Dangle 흔들리네 이렇게 느낍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대롱 대롱 Dangle Dangle No.12 Rotate Rotate R-O-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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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타리 자동차가 진입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빙글빙글 돌면서 스스로 알아서 진입하고 빠져나가는 방식 그것이 바로 로타리 방식이죠 회전한다는 뜻에서 왔어요 물론 동의어로 Roundabout R-O-U-N-D-A-B-O-U-T 있습니다 같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림에 로타리의 모습 보이시죠? 바로 그 로타리 생각하시면서 Rotate 외웁시다 명사형 Rotation Rotation R-O-T-A-T-I-O-N No.13 Revolve Revolve R-E-V-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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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gり Arm기 point The one Our one All E Again V-O-L-V-E R-O-L-V-E V-O-L-V-E Short V-O-L-V-E-A-G-I-V-E-C-D-A-D-E-A-D-A V-O-L-V-E-A-D-A-D-A J-O-L-V-E-E-A 볼륨 좀 올려 뭔가가 통통할 때 볼륨감이 있다 이런 표현도 쓰죠 이 볼륨이 VOL 감다 말다에서 왔어요 그림에 보이다시피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얼마나 감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 부피가 정해지죠 많이 감으면 그 부피 용적 용량이 커지는 것이고 적게 감으면 그 용량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VOL 그 VOL이 VOLUM 용량 용적이 됐고 소리의 크기 해서 VOLUM이 된 것이죠 REVOLUTION R-E-V-O-L-U-T-I-O-N 혁명 뒤로 뒤집는다는 것이 바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뒤집어서 바로 잡는다 그래서 혁명이 된 것입니다 넘버 14 NEEL NEEL K-N-E-E-L K-N-E-E-L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암기 포인트 KNEE K-N-E-E KNEE 무릎 다들 아시죠 KNEE 철자를 보면 KNEE 제대로 발음을 다 내면 크니 크니 이렇게 되겠죠 이 크니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릎에 성장판이 있어요 그 성장판이 닫히면 더 이상 크지 않죠 너 왜 그렇게 크니 크니 무릎에 성장판이 있어서 그 성장판에서 점점 뼈를 길어지게 하니까 내가 크니 크니 그래서 너도 크니 크니 다 크면 성장판이 닫혀요 그러면 이제 그만 크니 K가 빠집니까 그래서 발음이 KNEE KNEE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 KNEE에서 온 KNEE K-N-E-E-L 무릎을 꿇다 저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He who kneels before God can stand before anyone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은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좋은 표현이죠 넘버 15 텀블 텀블 T-U-M-B-L-E T-U-M-B-L-E 넘어지다 굴러 떨어지다 떨어짐 넘어지다 굴러 떨어지다 떨어짐 암기 포인트 텀블 발음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뭔가 텀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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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텀블 텀블 우리가 텀벙 텀벙 털썩 털썩 텀블 텀블 러프 앤 텀블 R-O-U-G-H A-N-D T-U-M-B-L-E 행동이나 경쟁이 격렬한 비교 텀블러 텀블러 T-U-M-B-L-E-R 굽과 손잡이가 없는 컵 잘 굴러 떨어집니까 손잡이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이브 예문 그 속에 반짝이는 단어 넘버 원 서먼 tapped 미 on the shoulder 누군가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넘버 2 scratch a person where he itches from scratch scratch one's head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주라 준비 없이 처음부터 해답을 찾고자 곰곰이 생각하다 넘버 3 he wanted to love her sole ankle love shoulders elbows with 그는 그녀의 아픈 발목을 주물러 주고 싶었다 저명 인사와 친분을 나누다 넘버 4 they had to clean up scrape off the old paint 그들은 청소를 하고 낡은 페인트를 긁어내야만 했다 넘버 5 why don't you flip a coin to decide who eats first 누가 먼저 먹을지 결정하기 위해 동전을 던지는 게 어때 넘버 6 she poked me in the ribs 그녀는 내 눈골 부분을 찔렀다 넘버 7 we watched the brilliant Korean autumn unfold 우리는 한국의 찬란한 가을이 펼쳐지는 걸 보았다 넘버 8 the child managed to launch himself free 그 아이는 몸을 빼내는데 성공했다 넘버 9 put your cell phone on vibrate 휴대 전화를 진동으로 해두세요 넘버 10 tremble with anger fear excitement the way he sings makes me tremble 분노 공포 흥분으로 인해 떨다 그의 가창법은 나를 전율시킨다 넘버 11 a woman with a rope around her waist was dangling over the cliff 허리에 로프를 감은 여성이 절벽에 매달려 있었다 넘버 12 rotate your hands from the wrist in circles clockwise 손을 손목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넘버 13 eight planets revolves around the sun 여덟 개의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돈다 넘버 14 o king of kings we kneel before you asking for peace 오 왕 중에 왕이시여 저희가 무릎을 꿇고 간청하오니 평화를 주옵소서 넘버 15 my pet dog trembled from my arms 내 애완견이 팔에서 떨어졌다 이것으로 섹션 12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